감정노동을 수행하기를 거부하는 승무원들은 로봇이 되어간다는 말을 듣는다. 그런 승무원들은 내면 행위를 자제하고 표면 행위 정도만 한다. 그리고 감정을 보이는 척한다. 이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런 식으로 처신해야 할 필요성에 공개적으로 저항한다. 저는 로봇이 아닙니다. 라는 말은 저는 그런 척은 하겠지만 제가 그런 척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애쓰지는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산구청에서 젠더정책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정우라고 합니다. 저는 성평등 정책을 만들거나 사업 담당자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구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감정노동이라는 책입니다. 혹실드라는 저자가 1983년도에 쓴 책인데요. 20대였고 연구자로서 혈기왕성하게 이론서를 읽었던 때죠. 그리고 한창 여성학 공부에 푹 빠져 있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 분야를 공부를 하긴 했지만 제 삶에 있어서 한 번도 정규직에 있어보지 않았고 비정규직으로 살아왔었는데 이 감정노동이라는 책은 저의 일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줬었고 그리고 제가 연구하는 여성들의 삶을 새롭게 재해석해주는 책이었기 때문에 항상 제 옆을 지켜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노동이 책이 나옴으로써 기존의 여성들이 해왔던 일에 대해서 노동이라는 명칭을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가사노동, 돌봄노동, 창의노동 이렇게 여러 가지 기존의 노동으로 이익이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노동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남성중심적 노동의 혁신적인 전환을 가져온 책이라는 점에서 지금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책에서는 감정의 상품화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그 전에 이 책을 접하기 전에는 상품화라는 것은 비판받아야 되고 지향되어야 된다는 가치관이 저한테 뿌리박혀 있었었는데 실은 자본은 어떤 것도 다 자본화하는 그런 현실에서 왜 감정은 감정이 상품화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꺼려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노동시장에서 자기가 보수를 받고 임금 노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모두가 어떻게 보면 상품화거든요. 그런데 유독 감정만이 상품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꺼려하고 비판받아 왔죠. 그 부분을 계속 상품 노동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는지를 제 글에 실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요. 그 부분을 이론화하는 것이 꽤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항상 이 책이 옆에 있어서 여성들의 감정 노동을 이론화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고 저의 노동에 대해서도 가치화하는 데 힘을 주었기 때문에 저의 자존감도 많이 올려주었습니다. 노동 개념의 여성주의적 가치를 이론화했고 내 삶에는 여성의 자존감을 불어넣어준 책입니다. 제가 다음 주자를 추천하고 싶은 분은 인권지기 활짝의 박수경쌤입니다. 요즘 가장 제가 탐색해보고 싶은 한 사람이거든요. 릴레이 주자를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분입니다.